공항까지 이륙 후 55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든 전자기기는 비행기보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저희 승무원들은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서비스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굿모닝 레이디스 앤 젠틀먼트. 월컴 오버 제주 에어플라인. 월컴 오버 제주 에어피니스 앤 젠틀먼트. 월컴 오버 제주 에어플라인. 월컴 오버 제주 에어플라인. 월컴 오버 제주 에어컨 시즈ше. 월컴 오버 제주 에어컨 시기 바랍니다. Rocket Respon. 쫄고BI centre IPY. 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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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자기기 사용기준 위반, 기장 등의 업무방해 행위는 항공보안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 또한 전자기기 사용시 배터리 과열로 화재나 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승무원은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으로 비행 중 안전과 관련된 승무원의 제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재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은 후 산소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승무원은 승무원입니다. 승무원입니다.